자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호출하는 또는 다른 스타일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 역시도 함수이죠. 그러면 생성자에서 this는 무엇인가? 이것도 살펴보죠. 자 이 예제의 취지는 여러분이 생성자 함수를 혹시 실수로 new를 붙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이전 시간에 new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함수를 호출한 것이고 new가 있다면 그것은 객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new가 있고 없고의 또 다른 차이는 this의 의미입니다. 자 이건 우리 이미 배운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punk라고 하는 함수 제가 정의했는데 이 함수를 호출하면 자 이 this의 값을 punk this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이 변수에 담는 데 앞에 바가 없죠? 그러면 바가 없으면 전역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있는 punk this라는 값에 null에 여기에 있는 이 this 값을 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o1이라고 하는 저 변수 예 펑크의 결과를 이렇게 한다. 자 이거는 제가 원래는 new를 붙이려고 했는데 new를 빠뜨린 거예요 실수에서 이 밑에는 빠뜨리지 않았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얘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 얘가 실행이 돼서 이 this의 값이 punk this에 들어갈 건데 걔가 도대체 어떤 값이 되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실행을 하면 punk this는 윈도우와 같은 뜻이 돼요. 요거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함수 안에서 그 함수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호출했을 때 함수 안에서 this는 전역 객체라는 윈도우 객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것 같기도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역 객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함수 안쪽에 아니라 함수 바깥쪽에서 이렇게 어떠한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O1이라고 하는 저 변수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제 역시도 프로퍼티입니다. 뭐의 프로퍼티냐면 바로 전역 변수의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요기에 있는 이 O1이 있잖아요. O1은 BeGoing이라고 이렇게 쓸 때 O1과 윈도우.O1은 같은 뜻이 돼요. 즉 암시적으로 그냥 여러분이 변수의 이름만 쓰게 되면 자 변수의 이름만 쓰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는 앞에 윈도우가 붙어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전역 변수는 윈도우의 프로퍼티가 사실상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전역 변수입니다. 전역 객체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new를 제가 빠뜨리지 않고 잘 해서 new를 넣었어요. 그리고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펑크 디스에 들어있는 값 즉 이 생성자 안에서의 디스의 값은 바로 이 O2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든 이 변수 안에 담겨있는 객체와 이 펑크 안에서의 디스는 예 두 개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예제를 구성한 이유 만약에 제가 이 안에서 이거 있죠? 이 구문을 카피해서 이거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테스트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건 이전에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테스트했던 방식인데 자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 new를 통해서 생성자가 호출이 됐어요. 그럼 생성자가 작동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디스와 오토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오토는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객체가 담겨있는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토는 이 생성자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값입니다. 즉 아직 생성자가 생성자에 대한 실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생성자 바깥쪽에 있는 오토를 생성자 안에서 참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안에서 자기 자신 자기가 속해 있는 생성자가 만들고 있는 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스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담겨있는 이 키워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참조하기 위해서 왜냐? 자기 자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식별자인 이 오토라는 변수 안에 자기 자신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디스를 쓰는가에 대한 시야를 좀 넓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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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